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2월의 소띠에게 어떤 행운이 찾아올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12월의 소띠는 전체적으로 행운의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달에는 운이 좋아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잘 적응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관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소금을 넣을 수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거나 예기치 못한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행운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주목하세요.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사고는 행운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운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연습하세요. 명상, 요가, 운동, 충분한 휴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 활용 새로운 기회를 찾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운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강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소통하세요. 사회적 지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개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개인적인 성장은 행운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선행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들고 행운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많은 문화에서 특별한 달로 여겨지며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목표와 욕구를 인식하고 행운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은 당신에게 행운과 성공이 함께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전력을 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며 노력하시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소띠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달에는 운이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및 창업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며 관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인연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오며 투자 기회와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쓰며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행운과 성공이 함께하는 이번 달에는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여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은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도전해보세요. 상황을 잘 파악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이를 활용하여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개선과 새로운 인연을 통해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규모를 확장해보세요.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와 투자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2023년 12월 소띠에게는 행운과 성공이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운이 좋아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소띠에게는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와 풍요로운 인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오며 투자 기회와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에 대한 신경 쓰는 것을 잊지 말고 주변 환경과 소통하며 자기 개발에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12월은 당신에게 행운과 성공이 함께하는 달이 될 것이니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